매력적인 여행 상품을 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꼭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진짜 신청을 하실만한 사업인지 많은 개선점이 저희 딴에 개선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쓴소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사업 목적이 있는데 좀 너무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원 신청서 안내 책자에 보시면 좀 바꿨어요. 실제로 저희가 17개 시도해서 저희 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하는 걸 조사했더니 한 13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비슷비슷한 사업의 유형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그럼 그 차원에서 다음 단계인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중점을 둔 것은 일단 여기 크게 저희 신나는 예술 여행은 세계의 세부 아까 말씀드린 여행 상품 진행이 되는데요. 매칭형, 기획형, 청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사업들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281페이지 지금 갖고 계시는 거기에 한눈에 보기라고 전년 대비 도대체 어떤 게 바뀐 거냐 그거를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매칭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세히 보시면 특이하게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로 창작 지원의 사업과 달리 분야에 보시면 음악하고 가로하고 클래식이라고 써있어요. 다른 재즈나 제3세계음악 이런 거는 어디에다 신청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 심의 풀 자체가 기초 예술 분야 장르별 전문가로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음악 분야는 클래식 음악 전공하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출연자라든지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도 클래식이 아니면 애초에 배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일반 쪽으로 신청하시라고 이번에 안내를 해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변경됐다는 것들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다원예술 분야에 대해서 과연 다원예술 분야는 우리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원예술이 아니지만 요즘 또 여러 장르의 유형들을 같이 공연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단체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주가 되는 장르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공모에 추가로 정보를 드린 건데 사실 이제 읽다 보시면 뭐 빠른 소리다 뭐 이렇게 모르냐 누가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지원 신청을 하시다 보면 특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 좀 이제 불만상이나 좀 아쉬운 점으로 하시는 것 중에 신나는 예술여행은 맨날 되는 단체만 된다더라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30% 정도가 연간 계속 이제 전년도에도 됐고 올해도 되고 역으로 얘기하면 70% 정도가 매년에 이제 신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는 단체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생 단체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이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매칭형에서 이 관람객 유형별로 시설의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 당연한 얘기를 여기다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지원 신청서 할 때 심의 기준 그리고 작성 양식에 저희가 이 방문하고 싶고자 하는 관람객들의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셨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저희 올해 20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신청서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가 말씀드릴 심의 기준을 보시면 그 30% 제일 처음에 그 계획 수립에 그 심사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년에는 막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목적 이 사업 목적은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이거를 얼마나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지금 방문하시고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281페이지도 나와있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동 청소년 유형 이렇게 다 나눠서 했어요. 옛날에 대학 입시할 때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청소년이 봐도 좋고 아니면 아동이 봐도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시설 유형별로 나뉘는 거예요. 심사는 장르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지원 신청 마감 날짜가 다가오면 가장 많은 문의자로 오시는 게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높나요. 이제 이런 사실 저희가 그건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시는 게 가장 저희한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년에 하단에 써있지만 지금 예술단체에서 신청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 중에 한 개만 우리는 타겟을 잡아서 노인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을 하겠다. 아니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누구나 봐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이제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 정보를 기재를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순회처를 접수 받은 다음에 매칭을 할 때 그 정보를 기준으로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갔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전수현장 모니터링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 저희가 애초에 기대했던 프로그램이랑 달라요. 먼저 순회처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예술단체분들께서 가장 당혹스러우신 거는 가서 의자부터 꺼내가지고 하루라고 하고 전혀 예술가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냥 순회사업 그냥 와서 공짜로 공연 한 번 해주는 건데 뭐 이렇게 알아서 다 해야지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냐. 심지어 셔터문 닫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예술가분들께서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순회처들은 내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 관련돼서 대부분 사업 설명하면 다 잘한 것만 써놓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보시면 30억이 깎여 있는데 이 예산이 깎여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순회사업형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재부 예산 당국에서는 난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17개 수도에 너무나 많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이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가장 주셨던 의견 중에 뭐 순회사업 열심히 하면 뭐해. 평가 잘 받으면 뭐하냐. 우리 평가 점수가 몇 등급인지도 모르고 맨날 다른 단체랑 똑같이 10번밖에 못하는데 그게 뭐 인센티브도 안 주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지금 방법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년도에 평가가 좋고 좋았던 프로그램들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좀 우수 뭐 이런 거 이렇게 주방제 추천 예를 들면 메뉴에 있는 것처럼 그 순회차 단체들이 아 여기는 뭔가 검증된 단체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주어서 많이 신청하실 수 있게 그래서 기존 대비 이제 두 배가 늘은 거죠. 최대 20회까지 지원이 되도록 그 다음 이제 회당 금액도 저희가 올해 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4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제 그쪽이 제일 분포가 많고 심지어 13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130만 원에 해당하고 신청하셨냐 그랬더니 그 사례비나 이런 거 낮게 책정하면 뽑아줄 줄 알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이 막 전국 다니실 때마다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자부담도 너무 많고 사례비도 거의 책정을 받지 못하시고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 금액이 예술단체에서 신청해 주신 금액보다 더 높게는 책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괜히 그거에 있어서 부정액이라든지 있을다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상에 정해진 금액 그래서 이걸 아예 정액으로 하자. 그 다음에 애초에 미리 알려드려서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되면 회당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는지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정보를 그 다음에 알찬 프로그램을 짜시게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저희 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액 지원으로 500만 원을 한 이유 그러니까 작년 대비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우리는 작년에 600만 원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깎자는 거냐 이제 이런데 대부분 분들이 뭐 오케스트라나 약간 출연진이 좀 많으신 단체가 이제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유닛을 잘 설정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정보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게 한 100개 팀 아까 이제 100억 예산이었는데 100개 팀 정도의 선정 규모를 할 거다라는 걸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통상 경쟁률이 작년 뭐 대비해서 한 2천 개 단체 정도가 신청을 하세요. 이 사업 유형에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그래도 꽤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심의 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딱 하나죠.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술단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레파토리 이걸 가지고 매칭형 신나는 예술여행을 떠날 때 과연 그 우리 이제 순회처의 관객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거를 좀 더 보강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아까 이제 500만 원 정액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알차게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만 저희 앞으로 이제 새로운 비전 발표할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술가들의 최소한의 창작 활동비 그리고 인건비 그 다음에 공정한 환경 보장 이게 저희 기관의 앞으로 가장 큰 중요한 인식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낮게 책정하면 뭔가 더 좋지 않을까 괜히 막 높게 책정하면은 뭐 이게 심사에 깎이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의도치 않았지만 올해 19년 공모 사업할 때도 오히려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하냐고 그 심사위원들께서도 우려를 단체에 표명을 하셨고 실제 이제 선정된 단체들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업 계획을 좀 변경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2017년 18년에 그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인건비에 대한 그 분석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건 다 공이 마찬가지인데 가장 평균가는 굉장히 저희가 뭐 사례비를 100만원 책정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1인당 그런 사업들은 뭐 한 분 두 분 정도 이제 출연하시는 데고 어디는 심지어 뭐 5만원 책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신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착취의 느낌을 받으신다. 그 대표자만 계속 뭐 사례를 가져가고 실제 이제 출연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500만원에 꽉 차서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이 매칭형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체 수행 역량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 기획형과 매칭형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신나는 예술여행에 선정된 단체의 사업을 전문가 평가단을 이용해서 전국에 전수 최소 한 번 이상 가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 결과를 20%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신청서나 계획서 상으로는 굉장히 번지르르 한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 전혀 출연자는 갑자기 얘기 안 하고 막 다 바꿔버리고 그냥 아마추어로 바꿔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한 거는 분명히 페널티를 드려야 제대로 준비하셨는데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한테도 분명히 그 사항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한 좀 더 작년보다는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의견 수련 많이 주시는 것 중에 왜 신나는 예술여행은 특히 농촌 지역 가면 1, 2월 연말에 오히려 그때가 농안기고 더 시간이 많고 한데 왜 이게 자꾸 11월까지 당겨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게 좀 배치되는 게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그 시간들이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에는 당장 개선은 못하는데 21년도에는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기간도 내년에 더 당겨서 지금은 별도 공모를 하는데 정규 공모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형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매칭형과 다르게 가장 큰 차이점은 매칭되는 순회처를 직접 발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 유형 중에는 기존 대비 기존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저희 담당자들도 사업 유형이 왜 이렇게 많을까 각각의 사업 목적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농산어촌 마을 순회와 지역자원 연계는 농산어촌 마을 순회는 사실 매칭형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섬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특정 지역의 권역을 다니면서 그쪽에서만 순회를 하겠다. 그렇게 단체의 성격에 맞게 아니면 추구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꾸려나가실 수 있고요. 지역자원 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맨날 다 서울이나 수도권만 다 차지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기획형과 이따 말씀드릴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6대 권역별로 아예 나눠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수도권에 있는 단체들은 다른 지역 가서 못하냐 하실 수는 있어요. 사업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태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균형있게 최대한 선정이 되려고 일부러 장치를 19년도에 만들었고 그게 꽤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오늘 계속 저희 상담부스에 끊임없이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의견이 왔냐라고 담당자들이랑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계속 다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희 세 가지 사업 유형에 가산점이 있나요? 이 부분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심사 기준 중에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이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 8월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까다로운 인증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기반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뭔가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유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저희 사업이 그거에 또 적합하다라는 판단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의무 사항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면 무조건 다 선정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형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화총 마을 수뇌와 지역자원 연계에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자원 연계 관련돼서는 특정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의 사업들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당 1억 정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액 지원의 가장 큰 의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미리 예산 규모를 인지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저희 축제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시각과 문학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장르별로 묶어서 별도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연예술 중심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었는데 문학과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별도의 트랙으로 따로 해야 좀 더 효과가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규모들은 각 사업 특성에 맞게 차등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축제형인데요. 아까도 창작 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 공연 대표 예술자 같은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예술 축제가 뭔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별로 규모 제한해 주시는 게 다를 거기 때문에 1억에서 최대 3억까지 선정을 하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히 지역문화진흥원이나 생활문화 관련된 예술 동아리 이런 활동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이 사업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분들이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우리 동네도 이런 공연이 있어? 이런 분들이 직접 우리한테 온단 말이야?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정도의 수준 높은 소위 말하는 고퀄 고퀄의 축제를 보실 수 있게끔 기획하시는 특히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 사업들을 이 사업에서 많이 지원하고자 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이 강화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9년도에 신나는 예술전에 참여하고 계신 단체의 평가 점수가 20% 반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형입니다. 아마 예리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여기에 청년형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죠. 이거는 현재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청년 실업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 좀 막 잘 늘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어필을 해서 두 배 이상 늘렸는데 그냥 예산만 늘린 게 아니라 가장 큰 거는 이 회당 금액에 대해서 좀 많이 내부적으로도 토론이 있었어요.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청년들은 뭔가 발표 기회가 더 중요하니까 뭔가 좀 덜 받더라도 그냥 많이 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런 인식하에서 많은 사업들이 기획이 됐습니다. 근데 250만으로 저희가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지원한 이유는 과도한 열정 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게 쪼개서 여러 번 하면 좋다라는 시그널을 사실 저희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단체에서 그 실제 집행이 가능한 연간 그래서 20회, 30회, 40회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게 유형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천부터 7,500, 그 다음에 1억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 선택하실 수 있고요. 사회문제 해결형 이거 뭐냐 처음 보는 건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올해 시범 도입한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홍성욱 개발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결과를 내야 되지만 되잖아요. 공공 쪽에서는 그런 것들 이외에 과정형, 과정 형태의 사업들을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문제 해결학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현장 의견 수렴을 했는데 뭐 예술을 자꾸 도구화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술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를 같이 한번 논의하자 고민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년 예술형의 일거리 창출형과는 달리 이 사업은 출연진 외에 예를 들어 문화인류학자가 참석할 수도 있고요. 사회학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예술의 전체적인 지평이 확대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지 서로 같이 실험을 해보자 그런 차원의 신규 사업이 도입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 권역별로 접수를 받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은 전부 다 자부담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하실 때 가장 큰 것은 여기 청년형의 앞서 말씀드린 창작 쪽에 그쪽이 청년형 만 39세는 1980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월 2일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월 2일에 채원한 사람은 어떻게 하다는 거냐 이러시는데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만나일을 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도 1월 1일로 맞춰서 수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1월 1일생이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유형, 세부 유형의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딱 한 가지씩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경쟁률이 높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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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청년형 하면서 올해 신규 사업이어서 올해 5월에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출연진이나 제작진 전체를 만 39세 이하로만 제한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지원 사업 좀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발빠르신 단체들인데 약간 유닛을 만드세요. 극단 A인데 극단 A의 청년형 유닛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수행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청년형 사업의 취지를 조금 더 살리고자 뭔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청년이 중심이 된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청년형은 지원 신청 참가 자격을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제 해결형을 제외하고는 만 39세 이하로 제한을 했다라는 거. 그게 작년 대비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아직 5시까지 사업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지원 신청서 내용이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무처장님도 모두의 저희 2020년 공모사업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간소화하자. 그래서 저희는 제출하시는 게 지원 신청서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설마 그거를 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기에 딱 하나만 있고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다 담으시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칭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기억하실 텐데 아주 간소화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유형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설명과 정보들을 작성 예시들도 담았거든요. 그걸 보시고 특히 거기에 보면 사회적 가치 유형이라고 열두 가지 제시해놓은 게 있는데 아 이것도 뭐 새로운 거 하라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존에 제시하신 사업 프로그램 특성들을 보시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냥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래미가 많다고 그냥 선정이 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부스에서 추가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지원 신청에서 양식 보시면서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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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